. 어디로 와고 계십니까 영국을 향해서 계속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폴란드에서 독일, 이제 앞으로 프랑스 칼레, 칼레에서 테르를 타고 영국 도브로 넘어가려집니다. 어제도 300km 뛰었고, 오늘도 306km 달려서 오늘은 독일 한오버 외곽의 쇼핑몰에서 또 쉬었다 가려고 합니다. 독일 고속도로인데요. 독일 고속도로는 무료예요. 마음의 부담이 한결 적습니다. 어제 폴란드 아우토반 A2 고속도로. 그 구간은 뭐 한 300km 아니지. 우리가 뛰고 간 150km 정도 됐는데 50, 50, 43이니까. 25, 25, 43. 그럼 53이네. 93절로티. 거의 3만원을 냈습니다. 폴란드라도 모속도로 통계는 저렴하지 않다. 150 사이에 그냥 그렇게 되었으니까. 우리나라부터 우리나라도 비싸네. 샤워실도 있는데 샤워실도 안한대요. 지금. 아무튼 샤워실도 있고 화장실. 유료고. 역시 독일 왔다. 꽁짜가 없네. 고속도로만 꽁짜라네. 먹을 게 별로 없네. 커피. 커피도. 커피 카레마가 3.39. 카푸치노 3.89. 와 라떼가 3.89. 세네. 맛وت.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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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볶이 떡도 있어 음.. 한국 식품이 그래도 제법 있네 여기 좀 앞이니까 저게 공격이네 우리는 독일에서 네덜란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한 국경은 없지만 표시가 있네 이 표시야? 오케이 벤노라는 도시 첫 번째 도시인데 여기가 벤논이에요 네덜란드 벤논입니다 점점 영국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왔던데라서 생소하진 않습니다 라면, 너구리도 있고 안성탕면이 있고 다 있네 짜파게티 있다 1.49 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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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장면 먹고싶을 때 대처가 되잖아 아쉬운데로 짜장면이 되잖아 라면에 함메친 사람 같아 무슨 박스 떼기로 지금 장사할 것도 아니고 장사해? 어떻게 되겠지? 미치겠다 너무 많다 이거 어떻게 차야 될래? 여기 좋은 데이도 있어 좋은 데이도 있고 자조의 이슬 있고 좋은 데이가 있네 와 집안에 장식품을 파는 곳이네 그치? 오 이쁘다 그치? 역시 장식품들이 멋있네 역시 장식품들이 멋있네 역시 장식품들이 멋있네 역시 장식품들이 멋있네 이쁘다 여기는 또 원예 싱싱하네 꽃들이 예쁘다 와 장식품들도 참 이쁘고 이건 다 생화거든 이쁘네 야 다양한 꽃이 많다 그치? 여기 앞에 네덜란드인데 독일 차들이 많이 들어와 있길래 왜 그런가 했더니 이 꽃을 사러 많이 왔네 독일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도 꽃 좋아하는데 그치? 아 싱싱하네 2.9 그닥 비싸지도 않네 원예의 나라 같네 원예국가 같다 진짜 네덜란드가 원예국가는 맞네 아줌냐 꽃들이 다양하네 아 예쁘다 그치? 이쁘다 무친아 이쁘다 이쁘다 없더라 아이고 네 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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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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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덜란드 빅바자르 이 빅바자르 샵에서 부탄가스를 9개 샀어요 9개를 산 이유가 주행 충전기가 있어도 몇백 킬로씩 계속 달리지 않는 이상은 인덕선 씌우고 고음 밥솥에다 밥하고 이게 조금 하루 이틀은 괜찮은데 그 이후로는 쉽지 않더라구요 한 몇백 킬로씩 계속 달리지 않는 한 그래서 그럴때를 대비해서 가스를 한 9개, 9개 밖에 없어서 9개 샀는데 이걸 사가지고 이제 영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 다행히 1. 가스 1. 가스 2. 가스 2. 가스 1. 가스 2. 가스 2. 가스 2. 가스 벨기에 휴게실에 왔습니다. 휴게실에 왔는데 여기도 0.8유로 유료 화장실입니다. 다행히 기계가 고장 나서 사람들이 그냥 무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쪽에 들어가면 이렇게 샤워실이 있는데 3유로입니다. 가격들이 다 정말 비싸네요. 거기에 샌드위치 얼마지? 5.60km 대부분 다 5,2,3,4km입니다. 3.60km 5.70km 치즈는 줄 알아요. 옷을 갖다가 마트에 들어간다. 오토바이 타는데 세련대로 갖다가 이렇게 바람은 안 받잖아요. 마트는 마트에 들어간다. 마트에 들어간다. 마트에 들어간다. 여기가 스포츠 매장. 스포츠 의류uli 걸어올리 나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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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